안녕하세요 수야입니다. 오늘은 코스코 2월 세일 품목들 중에서 저의 추천 아이템들을 추려봤습니다. 건강한 간식거리 찾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인데요. 이름처럼 안에 재료는 정말 간단하게 100% 과일로만 만들어진 바입니다. 일단 사과를 기본 베이스로 하고 딸기맛, 망고맛, 블루베리 맛이 있는데요. 넌 GMO 재료들로 당연히 설탕이나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아서 아이들 학교 도시락 싸줄 때도 간편하고 안심이 되는 제품입니다. 발렌타인데이가 있는 2월이다 보니 고디바 초코렛도 세일 중인데요. 카라멜이나 밀크초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는 여러 맛 섞여있지 않고 다크초코로만 한 봉지 채워진 거라 좋았습니다. 5파운드, 대용량, 유기농, 귀리도 세일 중입니다. 특히 이렇게 다 성장한 귀리가 아닌 새싹 귀리의 경우에 식이섬유나 항산화 성분인 베타글루칸이 5배 이상이나 풍부해서 해독작용이나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 또 다이어트에 더 효능이 좋다고 합니다. 요즘 매 끼니마다 쌀밥 대신 이 오트밀 밥으로 대체하고 있는데요. 얇게 누른 압착 귀리이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에서 3분, 냄비에 오랫동안 끓이지 않아도 조리하기 쉽습니다. 바로 옆에는 유기농 스틸컷 귀리도 팔고 있어요. 스틸컷은 앞에 롤드호트보다는 훨씬 가공이 덜 된 형태라 톡톡 터지는 식감도 살아있고 구수해서 밥 지을 때 쌀과 같이 섞어주셔도 괜찮아요. 생무화과를 좋아하긴 하지만 워낙 수확시기가 짧으니까 겉무화과도 자주 먹는데요. 이 제품 양도 많고 맛있습니다. 요거트나 샐러드에 그냥 올려서 먹어도 토독토독 터지는 식감이 워낙 맛있잖아요. 겉무화과로 만들 수 있는 간단한 음식을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양파를 잘게 채썰어준 뒤 무화과도 대충 썰어줍니다. 양파는 중약불에 투명한 갈색이 될 때까지 카라멜라이징 시켜주고요. 플랫브레드 위에 볶아준 양파와 무화과, 고트치즈를 솔솔 올리고 오븐에서 살짝 구워주세요. 룩골라와 발사믹 블레이즈로 마무리해주면 끝입니다. 저도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너무 맛있게 먹어서 그 후로 자주 해 먹고 있는데요. 아주 간단한데 노력 대비 레스토랑에 온 것 같은 비주얼과 맛이 나니까 여러분도 꼭 해보세요. 흑당 소스와 함께 들어있는 타피오카 펄을 60초만 전자레인지에서 해동한 뒤에 얼음과 우유만 부어주면 끝입니다. 포만감이 높고 칼로리가 낮아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은 해초 샐러드입니다. 새콤달콤해서 입맛 없을 때에도 좋고 해물요리나 고기요리와 잘 어울리는데요. 제 입맛에는 살짝 달아서 식초를 더 뿌려서 먹으니까 잘 맞았습니다. 안그래도 베이킹 트레이가 하나 더 필요했는데 마침 세일 중입니다. 이 회사에서 나오는 빵틀들이 워낙 예쁘고 품질이 좋아서 잘 쓰고 있는데요. 베이킹팬 하나뿐만 아니라 와이어렉까지 함께 오는 꿀템입니다. 이 와이어렉이 음식을 바닥에서 띄워주니까 더 바삭바삭하게 구워지고 쿠키나 식빵 굽고 나서 시킨망으로도 쓸 수 있고 또 베이킹팬도 깊이가 있어서 케이크나 다른 요리할 때 멀티가 가능한 똑똑이 제품입니다. 보통 공중팬들이 아주 커서 무겁고 보관하기도 좀 힘들고 한데 아담한 사이즈라 2인분 정도 요리할 때 좋겠어요. 열 전도율이 높은 알루미늄 팬이라 조리를 빠르게 할 수 있고 3중 코팅에 하드 아노다이즈드 강화 처리까지 돼서 요리 초보자분들도 오래 유용하게 쓸 수 있겠습니다. 요즘 수비드 요리에 관심 있는 분들 있으시죠? 집에서도 쉽고 저렴하게 수비드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머신과 물통이 세트인 이 제품이 세일 중입니다. 수비드는 프랑스어로 진공이라는 뜻인데요. 항온수조를 활용해서 일정 온도를 유지하고 물과 진공 포장을 통해 효과적으로 열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단백질 변성이 작은 저온에서 오랫동안 조리하는 거라 그만큼 영양소 파괴도 적고 음식이 고르게 잘 익어서 훨씬 육질이 부드럽고 촉촉하다 하는데요. 이번 기회에 고기 덕후님들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냉장고 정리에 빠질 수 없는 지푸락 샌드위치 사이즈와 쿼트 사이즈가 할인 중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입기 좋은 라운지웨어 소개할게요. 촉감도 부드럽고 평소 다크그린 색상을 좋아하는 스누피 덕후인 저에게는 취향 저격인 아이템인데요. 후드에 앞주머니까지 있어서 너무나 귀엽고 편리합니다. 아직까지 동부는 추워서 안에 다른 옷을 입고 스너깃처럼 걸치니까 따뜻하고 좋았어요. 제가 고른 디자인 말고도 해리포터 등 다양한 색깔과 캐릭터가 있으니까 취향껏 골라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LG 무선 청소기도 세일 중인데요. 다이슨 청소기를 쓰다가 배터리가 자꾸 고장나서 저희 집은 작년에 LG 청소기로 바꾸고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도 두 개 오고 훨씬 조용하고 무엇보다 전원 스위치를 계속 누르고 있지 않아도 돼서 손가락이 덜 아프더라고요. 온라인에서는 더 신제품인 2세대 모델도 올라와 있습니다. 1세대 모델과 비교하면 흡입력도 조금 더 좋아졌고 용기 외부에 있는 레버를 누르면 먼지 부스러기가 자동으로 압축되는 컴프레서 기능이 탑재됐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조금 더 가격대가 있긴 하지만 할인폭이 더 크니까 새 청소기 필요하셨던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 제품 중에 마지막은 발깔개입니다. 현관이나 바깥에서 신발 닦고 들어오는 용이다 보니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졌고 곰팡이나 박테리아가 잘 안 생기는 재질이라서 눈비가 자주 오는 저희 동네에는 아주 유용할 것 같아요. 원래 있던 매트 사이즈가 작아서 바꿔줬는데 반온모양이 특이하고 예쁩니다. 많은 영양제와 건강보조 식품들도 세일에 들어갔는데요. 오늘 제가 주력한 것은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일정 시간 햇빛을 쬐면 생성되지만 겨울이라 춥고 또 야외 활동이 쉽지 않은 시국이기도 하고요. 또 코로나 예방이나 치료에 이 비타민 D, 대용량 섭취가 도움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서 요즘 관심이 가더라고요. 현재 세일하는 비타민 D 영양제는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알약으로 되어 있고 이건 좀 더 맛있는 젤리로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젤리는 설탕이나 불필요한 재료도 많이 들어가고 포함된 용량도 차이가 나서 저는 왼쪽 알약으로 사왔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 사이에서 유명한 삼부커스 제품도 세일 중입니다. 블랙 엘더베리 추출물인데 슈퍼푸드로 알려진 블루베리보다 항산화 영양소가 3배나 많고 또 수백 년 동안 감기, 독감, 발열, 화상, 상처, 70가지 이상의 다른 질병을 치료하는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젤리와 시럽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새콤달콤 맛있어서 아이들 먹이기도 수월하고 감기 증상 완화와 면역력 강화에 뛰어나다고 하니까 온 가족이 함께 챙겨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굴에도 쓰고 손톱 지울 때도 쓰는 화장솜 900개짜리라 한 번 사면 한동안 화장솜 걱정 없이 살 듯 한데요. 앞면과 뒷면이 다른데 매끈한 면은 토너를 바를 때 유용하고 오돌토돌한 면은 화장 지울 때 좋습니다. 잘 찢어지지 않아서 양쪽 눈, 눈썹, 아이섀도우, 아이라이너까지 화장솜 하나로 충분히 지울 수 있고 보풀도 일어나지 않고 도톰한 편이라 클렌징 워터로 화장 지울 때도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생리대 발암물질 검사했을 때 이 올웨이즈 제품들에서도 많이 검출돼서 그동안 여기 거는 안 샀었는데 탑 레이어를 전부 프리미엄 순면을 쓴 좀 더 착한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40개씩 두 통이 들어있고 무향의 표백제도 들어가지 않아 마음에 듭니다. 요즘 재택근무가 많다 보니까 어깨랑 목이 뻐근할 때가 많은데요. 가성비 좋은 홈메딕스 지압 안마기 추천드릴게요. 무선이라서 보기에도 깔끔하고 목덜미부터 허리까지 지압봉이 왔다 갔다 하면서 피로가 꽤 풀리더라고요. 소파나 의자에 그냥 바로 얹어서 쓰면 됩니다. 네, 저의 2월 추천 세일 아이템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알찬 쇼핑 되세요. 도움이 되세요. 소파나 의자에 대한 도움이 되세요. 도움이 되세요. 도움이 되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